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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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름아 고생했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고생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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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꺼내요 타시로 남갑니다 많이 깠죠 여하 맞죠? 여하에 여하에 뇌컬에 씌우면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요? 응 너무.. 할 수 있어요 저번에 이렇게 잘 때 많이 얘기를 했어요? 아니요, 한 번! 그냥 하악 이거 한 번 했어요 근데.. 어떻게 해? 이렇게 해볼까? 음.. 너무 귀여워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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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가 할 건데 괜찮아?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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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꾸 졸어졌어 이거 아니야 응? 아.. 따끔 한번만 할게요 따끔 따끔 아.. 잘하네 헐.. 세상에.. 많이 잘하네 아무 반응이 없어요 잘하네 괜찮지? 안 아프지? 잘했구요 잘했구요 이게 이제 사상춤 여방과 바르는거에요 네 네 이 아기가 그루밍을 못하는 뒷덜리 쪽에다가 그루밍을 못하는 네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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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시간 정도 만지시면 안 돼요 네 우와 웬일이야 부러워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 잘 먹어 어.. 되게 잘하네 보름 보름이 오늘 너무 힘들었지 아이쿠 귀여워 으흠 귀여워 보름이 고창 고생했어요 귀여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